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주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8월 9월 월경 견적입니다. 지금 8월 18일인데요. 8월 말에 써도 괜찮은 견적이고 9월 초에 써도 괜찮은 견적이겠죠.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지어놨고요. 일단 견적을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이번 달 주의사항이 좀 있는데 그것부터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래픽카드 대란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거 뭔 얘기냐면 지금 채굴락이 완화됐어요. 여러분 LHR이라고 라이트 해시레이트 버전 그래픽카드 아시죠? 그것도 채굴락이 뚫려가지고 어느 정도 채굴이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거기다 여전히 생산량은 부족하고요. 아직도 성수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가격이 단 일주일 사이에 거의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 얘기는 뭐다? 성주님 그럼 8월 달에는 그래픽카드 사기 별로 안 좋겠네요. 네, 그래픽카드만 사기 안 좋은 게 아니라 본체 전체도 사기 안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제가 9월 달이나 10월까지 약간 기다리시키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첫 번째에 넣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1번의 사유로 인해 그래픽카드는 별도로 추천하는 대신 특정 라인업을 잡아드릴게요. 이게 뭔 얘기냐면 원래는 뭐 3070 터프가 좋다. 아니면 3080 슈프림이 좋다. 이런 식으로 아예 제품 자체를 추천해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200만원짜리 견적자면 거기는 3060 Ti나 3070 Ti 가는 아니 3070 노말 가는 게 좋겠네요. 이런 식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라인업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라인업에 현재 구매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싼 걸 사세요. 지금은 뭔가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다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가성비 좋은 제품을 사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그나마 손해를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CPU나 메인보드 쪽에 좀 더 가성비를 잡는 쪽으로 포지션을 정했어요. 그래서 저번 때라고는 보드나 아니면 CPU 같은 게 좀 변경이 되어 있을 겁니다. 네 번째 10월경에 12세대 발표가 있으니 고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예산이 100만원에나 150만원이면 12월 아 12월에고 12세대가 나오는 10월경에도 어차피 12세대 못 가요. 왜요? 신제품 나오면 못 산다고요? 100만원에 150만원에? 네 못 사요. 이유가 있는데 인텔은 신제품 내놓을 때 뭐 버튼 내놓았으니까 제트보드 비싼 보드부터 먼저 내놓고 i7나 i9부터 먼저 나옵니다. 근데 나 DDR5가 처음 나올 때 싸겠어요? DDR3나 DDR4도 처음 나올 땐 비쌌지. 이거 쌀 리가 없어. 그다보니 뭐 CPU랑 보드랑 메모를 사면 아마 100만원이면 예산이 없을걸? 150일을 하더라도 50만원 가지고 나머지 못 사잖아요. 뭐 그래픽카드 지금 좀 괜찮은거 사면 70만원 줘야 되는데 그다보니 100만원, 150만원 견적은 여전히 10월달이든 11월달이든 구형제품을 살 수 밖에 없어요. 지금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10세대에 10,400F 사거나 아니면은 뭐 AMD에 3,300, 3,700 사시잖아요. 그러니 그런 분들은 존버하는 게 생각보다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예산이 거의 무제한급인 사람들만 12세대에 존버가 의미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40만원대 견적부터 시작해볼게요. 제가 지금 오류나서 영상 두번 녹화하다가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40만원대 인텔 견적은 간단 사무용이나 뭐 인강용 그리고 그 가계 포스용 정도 쓸만한 견적입니다. 이어가지고 뭐 게임은 제대로 안들어가요. 롤드옵션 타입해야 될 정도니까 그런거는 있다가 더 뒤에 견적을 보시고 40만원대 견적은 정말 간단한 사무용 견적입니다. 그거를 주시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인텔 10105나 10100 정품 F가 안 붙은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벌크간다케봤자 가격차이도 얼마 안나고 F-CG 쓰면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걸 가야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0105노말 10100노말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전이 3200G도 있고 3400G도 있고 뭐 4350G도 있는데 왜 그런 APU들은 별로 추천 안해요. 제가 지금 가기 읽어보니까 메리트가 없어요. 20만원 주고 19만원 주고 그거 좀 사기 그렇거든요. 5600G도 정말 좋은 제품인데 막 30만원 주고 사기 좀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는 어디까지나 간단 사무용도인데 그래서 다 제껴놓고 여기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 인텔 i3의 장점은요. 기본 쿨러 써도 됩니다. 소음도 별로 심하지 않고요. 발열이 안 심하니까 온도잠대도 문제가 없어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H410 N'K를 먼저 추천드릴게요. H510하고 410하고 사실상 확장성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기능적인 차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저렴한 거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410이나 510이나 가격이 거의 겹치는 경우가 가끔 있으니까 겹치는 경우는 510으로 바꾸십시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산소전자 메모리 2666을 넣었는데요. 3200 메모리가 어차피 지원이 안 돼요. H410 보드에서 그래서 2666 메모리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이 진짜 빡빡하시면 팅그룹 메모리나 타무즈 혹은 게일 메모리 쓰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8기가 하나 이렇게 달지 마세요. 꼭 8기가 2개 달거나 4기가 2개 짝수로 달아주세요. 이유가 있는데요. 시스템 전반적인 성능이 메모리 하나 달면 크게 하락합니다. 내장 그래프 성능은 막 20-30% 떨어지고요. 그리고 CPU 성능도 7에서 13%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꼭 짝수로 넣어주세요. 그래픽 카드는 넣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가 안 붙은 i3 사시면 내장 그래픽 UHD 630 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HDMI하고 D-Sub하고 보드에서 지원해준 출력포트에 꽂았으면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로 그래픽 카드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내장 그래픽 중에서도 좀 구형이다 보니까 롤도 옵션 타협을 해야되고요. 조금 사양 높으면 오버워치만 해도 화면이 끊겨요. 오버워치도 제대로 못 즐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용도로 생각하셨다면 이견적 보시면 안됩니다. SSD는 SK하이닉스 X3 1이나 아니면 마이크론 MX500 혹은 웬디 블루 정도에서 선택하십시오. 성전이 이거보다 더 싼 것들도 있던데요. 좀 뭐 A 데이터 샌디스크 키오시아 아니면 웬디 중에서도 웬디 그린 이런 건 좀 더 싸던데요. 아 그런 거 가지 마세요. 이유가 있는데 불량률이 좀 많이 올라가요. 싸고 좋은 거 없습니다. 컴퓨터 부품에서는요. 싼 건 싼 이유가 있는데 보통 컨트롤러를 싸구로 집어넣거나 랜드가 좀 쳐지는 걸 집어넣어요. 재생랜드도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불량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거 많은 아끼려다가 3만원이나 5만원 수리 비용으로 날린 경우가 생기니까 제가 지금 얘기해준 저 세 제품 중에서 선택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마니크레스트 500W를 우선 추천드리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간 제품이 있어요. 시소니 A11을 넣는데 일단 마니크레스트 2보다 약간 더 싸요. 그리고 저 제품에 대한 제가 불량률을 시소니에게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엄청났습니다. 1% 같이 되지 않아요. 1% 뭐야. 0.5%도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마니크레스트 2만큼 불량이 적게 나기 때문에 약간 더 가성비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이퍼 K 빼고 저거 넣어놨습니다. 물론 하이퍼 K 사셔도 되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닉스 루키 캐슬 넣었는데 이게 막 좋아서 넣어놨다기보다 작은 케이스에다가 CD롬도 살 수 있고 조립도 조금 편한 편이고 그리고 저렴하기 때문에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케이스 쓰고 싶으면 다른 케이스 쓰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여튼 i3 10,105 노멀이나 10,100 노멀 제품으로 여러분이 견적이 짤 경우 총 합계 금액은 다나와 최저가 기준으로 40만원 실제 구매가능 저거보다 살짝 비쌀 테니까 한 42만원 정도가 들 거고요. 거기서 조립공인비 포함하면 45만원 정도면 여러분이 사실 수 있습니다. 용도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간단한 웹서핑 사무용 매장 포스용 인강 보는 용도 정도로 사용하는데 적합합니다. 게이밍 용도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럴 분들은 약간 더 높은 견적을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40만원대 인텔 마무리 짓고 50만원대 견적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50만원대 견적은 이제 롤은 잘 들어가요. 롤 풀옵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견적에서 나중에 그래픽카드만 변경하시면 조금 더 고사양 게임인 배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픽카드 안 바꾸면 배그 제대로 안 들어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롤 정도 잘 돌아가는 그런 견적 혹은 존보용 견적이라 생각하시고 50만원대 인텔 견적 보시면 되겠네요. CPU는 그래픽카드 달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만 100노말이나 만 105노말이 아니라 만 100F 혹은 만 105F F가 붙은 제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내장 그래픽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대신 가격이 약 5만원 정도 더 싸고 성능은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쓸 수 있겠죠. 저번 때는 3300X나 3600을 여기 넣어놨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너무 올랐거나 품절이기 때문에 빼버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 두 제품은 마찬가지로 여전히 기본 쿨러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소음도 별로 안 클텐데 여기 좀 신경 쓰인다 싶으면 M120 2만원짜리 쿨러 하나 달아주시면 좋겠네요. 보드는 여전히 프라임 H410 M-K 면 충분히 커버되고요. 혹시나 H410 이랑 H590 각이 비슷한 경우에만 2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둘이 기능적 차이가 거의 없어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3200 메모리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2666 메모리 다시면 되고요. 꼭 짝수로 달아주세요. 삼성전자 메모리가 불량률이 좀 낮기 때문에 이걸 우선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예산이 진짜 빡빡 확하다면 팀그룹 메모리나 타무즈 게일램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게이밍용 대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는 4기가 2개보다 여러분이 8기가 2개 가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드텔 윈페스트 1030 이나 기가바이트 UD2 1030 D5 버전을 넣어놨어요. 이게 D4인 건 사면 안 돼요. D4는 DDR4 메모리를 쓰기 때문에 그래픽 카드의 성능이 30%나 하락해요. D5 버전 대비 그렇기 때문에 만원이나 2만원 가까이 비싸더라도 꼭 D5 제품을 선택하시고요. 제가 넣은 이 두 제품보다 혹시 더 싼 1030 D5 제품이 있다면 그걸로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이 성능은 750 TI 수준이기 때문에 오버워치 중업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롤 상업으로 풀업으로 문제없이 들어가고요. 피파도 약간 오션 타입하면 그냥 즐길 수 있습니다. 던파 같은 것도 돌아가고 다만 배틀그라운드라든지 아니면 배틀필드라든지 약간 고사양으로 넘어가면 GTA5라든지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SSD 같은 경우는 여전히 SK하이닉스 S3 1이나 마이크론 MX500 웬디 블루 중에서 선택한 걸 추천드리고요.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거 말고 조금 더 저렴한 제품들 있지만 걔네들은 불량률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딱 요정도에서 선택하시는게 나중에 문제 생겨서 추가금이 안들어갈 겁니다. 파워 같은 경우는 마니크리스트 500W 추천드리고요. 요게 저번에도 언급한 것 같은데 제가 한 천몇개 써서 한개밖에 불량을 못 본 제품이에요. 그리고 시소닉 A12를 요번에 새롭게 넣어놨는데 저기 이제 나온지는 1년 좀 넘어서 충분히 불량률에 대한 데이터가 쌓여있는데 저희가 팔았을 때 불량이 한 번도 없었고 시소닉 측에서 보여준 불량률 데이터도 이게 0.5%도 채 안되니까요. 확실히 불량이 적게 나는 제품이라서 여러분한테 추천드립니다. 요중에 선택하시면 되고 예전에 적어놨던 그냥 FSP Hyper-K도 불량률이 높지 않은 제품입니까? 그 셋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래도 게이밍 컴퓨터고 간단한 저사양게임 하기 때문에 게임이나 가격이 좀 부끄럽긴 하지만 나중에 업그레이드까지 생각하신다면 DK200 정도 케이스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만원 채 하지 않는 가격에 6개의 펜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중급 CPU에 2060 3060 정도 그래픽카드 달았을 때는 괜찮은 케이스입니다. 그보다 좀 더 사양이 높으면 저 케이스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마감이 좋거나 아니면 불량률 약간 그러진 않아요. 싸고 그냥 펜 마이너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더 나은 케이스를 원하시면 사실 C40 이나 아니면 S830 정도까지 올려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I3 만 100 F 플러스 GT1030 의 조합은 고사양게임은 무리지만 롤, 피파, 오버워치 정도는 상업이나 중업 정도로 즐길 수 있고요. 배그급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1030 떼버리고 중고로 팔면 한 5만원 손해보고 팔 수 있거든요. 6만원 정도 팔 수 있어요. 거기에 또 2060 딱 꽂아도 파워가 부족하지 않고 CPU가 크게 쳐지지 않기 때문에 2060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 카드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좀 더 높은 게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보형 견적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핫게임 금액은 50만 8천원 정도인데 이게 부품 가격 최저가 다 합친 거기 때문에 실 구매가는 한 52에서 53만원 정도 들 것 같고요. 공유비 포함하면 50만원 중반 정도에 여러분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롤머신 그리고 존보형 견적 50만원대 인텔 견적 마무리 짓겠고요. 그 다음은 90만원부터 110만원대 인텔 견적 보도록 하죠. 이 90만원대 110만원대 인텔 견적은 저번 시간에는 제가 아마 AMD 견적으로 짰을 거예요. 3300X 넣거나 아니면 3600을 넣었을 텐데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3300X 3500X 3600 전부 다 가격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요. 그거보다 그 셋보다도 조금 더 게임 성능이 좋은 만사비 F가 비슷한 가격이거나 약간 더 높은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만사백 F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근데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제일 쌀 때는 7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 22만원니까 거의 5만원 정도 올랐네요. 만사비 F의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얘는 기분 쿨러 쓰셔도 소음은 좀 있을지언적 성능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빡빡하면 기분 쿨러 쓰시고요. 예산에 좀 여유가 있으면 R4의 M120 정도 달아주면 좋겠네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우선 추천은 에즈락 B569M 프로4입니다. 저거는 이제 3200며모리를 기본적으로 꽂으면 지원이 되고요. 방열판도 큰 거 달려있고 전원보도 나름 튼튼하기 때문에 나중에 14대 I7 노말 정도까지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예산 너무 빡빡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B569M-A 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떨어지는 보드인데 방열판도 제대로 없고 어쨌든 메모리 오버는 여전히 되는 보드이기 때문에 가성비로 쓰셔도 되긴 됩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는 3000전자 메모리 3200며모리로 이제는 추천드릴게요. 2666이 아니라 여러분이 에즈락 프로4에 꽂는다면 그냥 바로 지원이 됩니다. 오버할 필요 없이 그리고 그냥 쓰셔도 괜찮지만 B560 보드에서는 메모리 오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 영상 따라 보고 3600 정도로 메모리 오버를 해주시면 게임 프레임이 펭균 3, 4% 정도 더 올라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메모리 용량은 8기가 2개 정도 넣어주세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110만원 견적일 때는 묶고 따지지 말고 종류 따지지 말고 제일 싼 1660 중에 아무거나 고르세요. 성전이 밑에 1650 슈퍼도 있고 위에 1660 슈퍼도 있고 1660 Ti도 있는데 왜 꼭 1660인가요? 내가 딱 봤는데 그나마 1660이 그 중에서 가성비가 있어요. 나머지는 1650 슈퍼는 사실 1660은 가위 차이 거였고 1660 슈퍼나 1660 Ti는 성능 차이가 1660하고 3% 6% 7%밖에 안 나는데 가격은 10만 이상 비싸니까 그나마 1660 노말 쓰시는 게 여러분이 약간이라도 가성비 잡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90만원 정도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이 1050 Ti를 가야 됩니다. 1050 Ti하고 1660 노말하고는 거의 성능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 차이가 엄청나서 웬만해서는 20만원 더 모아서 1660 노말의 14F로 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SD는 이제는 500GB로 바꿨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거면은 이제 중사양이나 고사양 게임도 돌아가는데 그런 게임들은 하나만 깔아도 막 20GB 먹거나 100GB 먹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250GB면 게임을 몇 개 깔지도 못하잖아요. 윈도우 깔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500GB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최소 마지나서는 S31 마이크론 MX500 웬디 블루 정도는 가셔야 됩니다. 이거보다 좀 더 싼 애들 대부분 다 품질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불량률이 높기 때문에 차후에 문제 생기면 오히려 수리비 3만 5만원 더 깨지기 때문에 만원 아낀 게 의미가 없어져요. 이 중에 선택하세요. 파워 같은 경우는 마니카리스트 500W나 시소닉 A10 여전히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이거 둘 다 뭐라고 그랬죠? 제가 제가 직접 사갔을 때도 불량률이 엄청 낮고 불량률이 얼마나 요청했을 때 봤을 때도 실제로 불량률이 0.5%도 되지 않는 제품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가상비 파워라고 생각해서 넣어뒀습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는 벤티 C40 쓰셔도 되고 예산 쫌 빡빡하면 DK200 쓰셔도 문제없고 혹시나 강한 유리가 좀 불안하신 분들 집에 어린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은 아크릴 케이스인 대항 미 넘버 6 케이스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그냥 대충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100만원대 농비싼 케이스 쓰는 건 그럴 돈으로 차라리 램을 올리거나 아니면 에센터 좋은 거 쓰거나 이런 게 나을 것 같으니까요. 아니면 쿨러를 달다든지 CPU에 자 그러면 만사백 F에 1050K 했었을 때는 약 90만원 정도 견적이 나올 겁니다. 국민 포함해서 적으면 놀, 피파, 오브워치는 상업으로 잘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배그 같은 경우에는 국민 옵션에서도 좀 끊김이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고사양 게임에서는 적합하지 않고요. 중고사양 게임도 종종 즐기시는 분들은 돈을 20만원 더 보태서 한 110만원에서 115만원 정도 줘야 될 텐데 그 정도 주시면 만사백 F의 1660 경적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1660으로 갔을 때는 배틀그라운드 국민 옵션 그것도 100% 정도 빵빵 뿜어주고요. 그리고 배틀필드 같은 거나 여러분 알고 있는 로스트아크 나름 그래도 사양이 좀 되는 게임들 그런 거 돌릴 때도 중업 중상업으로 잘 즐길 수 있으니까 고견적으로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인텔 190만원대 110만원대 견적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은 인텔 120만원부터 190만원대 좀 게이밍에 더 신경쓴 견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120만원대 견적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금 봤을 때 AMD에는 쓸만한 CPU가 고가격대는 없기 때문에 i5 만사백 F 여전히 씁니다. 22만원짜리 이 CPU 쓰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 쿨러 쓰셔도 소음은 좀 있지만 성능 하락이 없으니까 가성비 생각하면 기본 쿨러 쓰시고요. 소음 심한 게 난 싫다 싶으면 써머렛 트리니티나 아니면 팔라딘 400 정도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순행까지는 갈 필요 없고요. 보드는 여전히 B560M 프로4 애절하게 몇 안 되는 가성비 좋은 보드 이거 쓰시면 되고요. 램오버 해도 괜찮고 절제한 해제해도 괜찮아요. 하는 방법은 제 유튜브 영상에 있으니까 보고 따라하시면 되고요. 그냥 노멀로 써도 괜찮습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메모리 3200 메모리 쓰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3200이 그냥 지원이 돼요. 꽂으면. 이 사진이 좀 빡빡하다면 마이크론 메모리 가셔도 되긴 하는데 마이크론 메모리가 비교적 불량률이 약간 높기 때문에 저는 5천원 아끼겠다고 마이크론 메모리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2060 갤럭시 블랙딜 넣어놨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물건이 판매모리 200 정도 찍히고 그나마 싼 거는 저 제품이더라고요. 근데 62만원 3만원 정도 줘야 돼요. 생각도 없죠. 비싸죠. 그 가격이면 사실 3060 운 좋게 싸게 업어올 수도 있는 거고 잘 찾아보면 물건 잘 없어요. 아니면 6600XT 특가 제품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 개는 지금 당장 판매하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사야 된다. 그리고 나는 직장인이라서 잠수터 하면서 계속 고를 수가 없다. 그러면 일반 가시고요. 나는 뭐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똑같은 게 좀 더 좋은 거 쓰고 싶다 싶으면 2번을 열심히 새로고침 눌러보면서 어디 타세우게시판 무슨 타세우게시판 퀘사존 프렌조이 거기서 찾아서 저거를 구매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이나 2번이나 사실상 가격은 비슷해요. 만약에 이 블랙디도 품절나면 그 다음에 판매하는 거 제일 싼 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그렇게 마무리 짓고 SSD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최저 마지노선인 S31 500기가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웬디 블루나 MX500 수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정도쯤 되면 저는 M.2 SSD 뭐 디렘리스이긴 하지만 SN550 정도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디렘리스라서 더티 상태에서 속도는 좀 있는데 다행히도 분량률은 높지 않기 때문에 1번이나 2번이나 시한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늘렸어요. 1,400에 2060이 500W 보통 커버는 되긴 되는데 여유는 없어요. 파워는 한 30% 40%도 좀 여유있게 짜셔야 여러분이 소음에 덜 시달리고 수명을 길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100원만 더 주면 되니까 600W로 변경을 해뒀고요. 마이크로니스 클래시 2 600이나 FSP 하이퍼 K 600 혹은 아까 봤던 A12 600 정도에서 고르시면 초기 분량률이나 사용상 분량률이 그리 높지 않고 적당히 쓸 만한 가성비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뭐 Z사건 이런 거 넣지 마시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사양일 때는 뭐 DK200이나 벤티 C40이나 대왕 미식스나 R9 C60이나 뭐 이 중에서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좀 좋은 거 쓰고 싶다. 강판 좀 두꺼운 거 쓰고 싶다. 펜블량 좀 덜 나는 거 쓰고 싶다. 싶으면 해치 파일 가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는 만사비에프에 기쿨 쓰고 2060을 넣었을 때 부품 가격은 다나와 최저가 기준으로 121만원 다나와 최저가로 못 살 테니까 보통은 한 123만원 4만원 정도 주고 사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 공비 포함하면 거의 근데 이 정도 견적을 짜시면 배그 오버워치 POE 로아 등등 여러분 생각하는 인기 게임은 대부분 다 중옵 상옵으로 즐길 수 있고요. 더불어서 그보다 좀 더 사양이 높은 게임도 있잖아요. 삼국지 토탈워라든지 디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중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있으면 나올 디아블로 2 바뀐 버전 그것도 중옵 정도로는 즐길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에다가 게임밖에 안 되는 건 아니고 간단한 영상 편집이나 포토샵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성비 있게 가정용 PC로 가장 많이 사시는 가격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성재님 저는 좀 더 고상인 게임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한테 170만원 대 견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견적 여전히 만사베이프 똑같이 쓰시고요. 거기에다가 공렘 쿨러 달아주시고요. 이제는 달아주세요. 170만원 짜리인데 2만원 아껴가지고 소음에 시달리는 것보다는 팔라딘 400이나 RC400 써머렛 트리니티 화이트 정도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드는 여전히 그냥 B560 N'PRO4 쓰면 됩니다. 얘가 i7 17000F까지도 커버가 돼요. 메모리는 34000 메모리 3200 메모리 8기가 2개 쓰시면 되고요. 혹시나 영상 편집을 조금 더 하드하게 하신다면 16기가 2개로 넘어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포토샵 하는데 레이어 많이 겹쳐 쓰시는 분들도 렙 용량 조금 높이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를 이제는 3060Ti를 보게 돼요. 3060Ti가 현실점에서 한 90만원 정도에 살 수가 있거든요. 단 11점만 해도 75만원을 팔던 거는 15만원 더 비싸게 사야 돼요. 별로 좋지는 않죠. 하지만 2060 대비 3060Ti는 성능이 무려 40%나 높습니다. 게임 프레임이 한 40% 더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여러분이 업그레이드한 체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SSD는 이제는 M.2 쓰시는 게 좋겠죠. M.2 쓴다고 얘기해봤자 만원 2만원 더 투자하면 되니까 하이닉스 P31을 가장 추천드리고요. 추천보드에 호환성 문제도 없고 속도도 잘 나옵니다. 조금 가성비 생각한다고 하면 PM981 쓰시는 것도 괜찮긴 한데 지금 봐서는 P31하고 가격 차이가 별로 없어서 가성비라는 얘기를 못하겠어요. 좀 고용량을 싸게 쓰고 싶다면 하이닉스 사타 방식 S31 1TB 쓰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당연히 게임 로딩 속도나 이런 데서는 조금 체감 차이는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M.2하고 사타하고 속도 차이 얼마나 많이 났는지 여러분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게 테스트하는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골드급을 넣어놓긴 했는데 예산이 빡빡하시면 그냥 많이 크래쉬 투 700월대요. FSP 하이퍼 K 700월대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산 좀 넉넉하면 어차피 종기료로 나중에 파워 비싸게 사는 것 차이가 다 커버가 될 수가 있으니까 한 4년 쓰시면 마니 크래쉬 투 750이나 아니면은 시소닉 GM 750 정도로 올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전기료가 8% 세이브됩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쯤에서 고르면 됩니다. 벤티 C40 그리고 대한케이스 미식스 벤티 C60 해치 8 S830 S830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케이스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사베 F에 공랭 쿨러 달고 3960 TI 견적으로 짜신다면 약 166만 정도가 인터넷 최저가 나오고 실제 구매할 때는 그것보다 조금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170만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공유 포함하면 한 173만 정도 되겠죠. 5600X 장착한 게 훨씬 게임의 성능이 좋지만 예산이 빡빡하다면 일단 5600X로 넘어갈 때 한 5만 6만 더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사베 쓰는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FHD 해상도에서는 대부분 게임을 상업 혹은 풀업으로 여러분이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뭐 배틀그라운드 풀업은 당연히 문제없고 그거 제외하고도 아까 얘기했던 내가 고사인 게임을 했던 삼국지 토탈워라든지 어세신 크리드라든지 그 여러분 말로 들어봤던 그런 고사인 게임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대부분 다 상업 정도로 즐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B560 보도에 저압이라서 램업을 해준다면 게임 프레임을 좀 더 잘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견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어? 성진이 저는 근데 게임도 게임이지만 작업이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영상 편집을 좀 더 빡빡하게 하시는 분들은 190만원 견적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순수 게이밍 유저는 이제는 이 견적 보시면 안 돼요. 순수 게이밍 유저는 여기 180만원 견적 AMD 견적을 하시고요. 멀티 작업을 하시는 분들 멀티 작업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은 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게임을 키더라도 막 두세 개 키시거나 아니면은 영상 편집 음악 편집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인코딩 렌더링 관련 작업 하시는 분들이 멀티 성능이 필요한데 그 멀티 성능이 필요하신 분들은 1,700 KF 사시고요. 거기에다가 NMX 240 정도 순행 쿨러 다시고요. 아니면 인텔 레드비 280 정도 더불어서 보드는 여전히 B560M 프로포스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K버전에 저거 쓰면 오버 안 되잖아요. 뭐 오버 안 돼서 상관없어요. 그래도 기본 클럭 자체가 좀 높게 터지니까요. 참고로 지금 제가 1,700 KF를 집어넣은 이유가 이거랑 만칩의 노말이랑 가격 차이가 2만원인가밖에 안 나서 이거 넣어놨어요. 혹시나 만칩 F가 정상 가격이 들어온다면 만칩 F 쓰세요. 메모리는 작업용도라고 얘기했으니까 3,200 메모리 16기가 2개 넣어주세요. 16기가 2개 거기다 그래픽 카드는 여전히 3960Ti 넣어주시는 게 베스트 픽인 것 같고 이 정도 조합에서는 이거보다 더 높은 그래픽 카드 넣을 거면 5,600X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5,800X나 거기에 하이네스 P3이 쓰시고 그리고 시소닉 GM750이나 아니면 마니 크래시트 750 정도 쓰시면 나중에 뭐 전기료로 비싼 파워 사는 거 다 커버될 거고요. 거기에 해치 8 정도 케이스 아니면 S830 아니면 3,100M 이 정도에서 딱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짰을 경우 1,700 KF-3060Ti 2열 순행 정도로 짜면 견적이 190만원 정도 최저가로 나오고요. 이게 실제로 구매할 때는 한 193만원 4만원 정도 줘야 될 겁니다. 거기에 공유 포함하면 200만원 조금 덜하겠죠. 190만원 후반 정도에 살 수 있는 견적이고 3060Ti나 6,700XT로 여러분이 1,700F랑 줘보면 좀 더 시표 성능이 올라가서 멀티 성능 아까 얘기했던 작업 성능에서 유리해지고요. 거기에다가 게이밍 프레임도 1,400F 대비 조금 더 잘 나옵니다. 하지만 순수 게이밍 성능을 생각하면 5,600X보다는 약간 떨어지니까 작업과 게임을 동시에 하시는 분들 거기에다가 또 인텔을 아주 선호하시는 분들만 이 견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옆에 있는 AMD 견적으로 넘어가시는 게 약간 더 유리하겠다는 거 말씀드리고 인텔 120부터 190만원 견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MD 180에서 300만원 견적이에요. 사실 느낌상 가격 부분이 앞에 거 인텔 거 이 가격대는 먼저 사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게임 위주로 하신다면 인텔 190만원대나 160만원대 견적이 있죠? 그거 그냥 패스하세요. 170만원 견적 패스하시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게임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5600X 진짜 희대의 6코어 제품이에요. 처음에 6코어 제품 중에서 비싸게 나왔다고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 이놈이 주식에도 쓸만하고 순수 게이밍은 경쟁사 인텔의 10세대 i9보다도 좋고요. 11세대 i9하고 비벼도 비슷합니다. 정말 게임할 때는 5600X가 좋다는 거 강조드리고요. 180만원대 견적 짤 때는 이 5600X와 팔라딘 400 아니면 RC400 정도 쿨러 거기다가 보드는 아스토프 터프 B40M 프로 게이밍 성전님 저번에 박교포도 있던 것 같은데요. 박교포도 있는데 박교포가 조금 더 싸긴 해요. 가성비가 좀 더 좋은데 걔가 3200 메모리에서 호환성 이슈가 조금 있어요. 최신 바이오스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구 바이오스에서는 문제가 자꾸 생기다 보니까 나는 상관없는데 컴퓨터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사기 불편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저걸 추천드려요. 터프 B40M 프로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보드 쓰고 싶으면 터프 B40M 프로 S 사면 됩니다. 이거 뭔 차이점이 있는데요. 밑에 건 드라이브 모습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일단 전원부가 온도가 좀 낮고 전율력 변환 효율이 좋기 때문에 전기를 조금 덜 먹고 기드 수면이 약간 길어진 효과가 있습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니까 웬만하면 그냥 1번 선택하시면 돼요. 가성비로 짤 때는요. 거기에 그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8기가 2개 쓰든지 16기가 2개 쓰든지 여러분 수동으로 메모리 오버할 거면 2666 메모리 쓰시고 그냥 꽂았을 거면 3200 메모리 선택하세요. 그렇게 삼성전자 메모리 쓰시는 걸 우선 권장드립니다. 가끔 나는 XMP 메모리 꼭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 XMP 메모리가 생각보다 B450이나 B50에서 호환성이 별로 안 좋거든요. X570 가면 좀 호환성이 그나마 나은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성비 생각한다면 XMP 메모리는 빼버리고 제 영상 보고 2660 메모리 사서 수동 오버해서 쓰시는 게 가성비가 좋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요. 그럼 3200 메모리 그냥 꽂아 쓰시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3060 TI 전제품 물량이 없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게 있어서 가장 저렴한 걸 사시는 게 좋고요. 현 시점에서 시세는 한 90 정도 하더라고요. 와 일주일 전부터 75만 했는데 너무하다. 맞죠? 어 예산이 조금 더 있다 그러면 3070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3070도 올라가지고 지금 뭐 LHR 기준으로 110만 원 정도 줘야 되더라고요. 하여튼 180만 원 200만 원 견적이면 대충 이 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180만 원 견적은 3060 TI 200만 원 견적은 3070 정도에서 선택하시고요. SSD 같은 경우에는 P31을 가장 추천해요. 여러분이 아니 PM9A1이 있는데 왜 P31을 먼저 추천해요?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980 EVO OM이잖아요. 아시피 EVO 프로 OM인데 PM9A1이 저 7000 정도 속도 나오는 게 사실 여러분 체감하려면 똑같은 속도 나오는 SSD 두 개 꽂아서 파일 옮길 때는 체감이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게임 하거나 아니면 부팅 때나 인터넷 웨이 서핑 할 때나 일때는 P31하고 저 PM9A1하고 차이를 잘 못 느껴요. 진짜 거의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이슈도 없고 AS도 긴 P31을 우선 추천드립니다. 가성비 폭망이지만 진짜 좋은 제품 나도 AS0.0 쓰겠다 하면 980 프로 4도 뭘 안 할게요. 980 노말은 아닌 것 같아요. 난 디렛리스를 극혐하거든요. 그렇다고 싸지도 않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60Ti나 70Ti까지는 시선이 포커스 GM750이면 아주 충분합니다. 아니면 마니크래스트 750 쓰시면 됩니다. 성전이 골드급 좀 비싼 거 아니에요? 골드급 쓰시면 거의 전 구간에서 전기료가 6에서 8% 정도가 세이브돼요. 그 다음에 한 4년 쓰시면 전기료로 지금 파워 가격 차익 나는 게 스탠다드급하고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1, 2번 중에서 웬만하면 고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나 예산이 진짜 빡빡하시다 그러면 3, 4번 중에 고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이거 둘 다 불량률이 낮은 제품이에요. 그렇게 견적을 짜면 여러분이 5600에 3070으로 짰을 때는 B550 보드 말고 450 보드로 짜면 200만원 정도 50 보드로 짜면 보시다시피 210만원 정도 하는 견적이 되고요. 그리고 진짜 가성비로 짜서 5600에 B450 3070 T1로 짜면 한 170만원 중반 견적 정도 합니다. 공유 포함하면 한 180만원 정도 하겠죠. 대충 그래서 지금 180만월부터 210만원 견적을 알려드렸는데 둘이 게임 성능은 솔직히 비슷해요. 어느 정도냐면 FHD에서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게임이 상업으로 됩니다. 근데 QHD 가면 아무래도 프레임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둘 다 옵션 타입을 해야 되고 특히 60Ti는 70보다도 프레임이 한 12%에서 13% 정도 적게 나오니까 물론 가성비는 60Ti가 더 좋습니다만 QHD 가기에는 좀 버거운 편이 있어요. 고사양 게임 한다 그러면 다만 사양이 그리 높지 않은 게임 위주로 하신다 그러면 QHD 모니터도 사용은 가능하겠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5600X를 둘 다 썼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도 잘 나오겠지만 5600X 정도면 6코어급이잖아요. 그리고 멀티 성능은 거의 8코어급이랑 비슷하거든요. 인텔의 8코어급 AMD 8코어급 말고 그래서 영상 편집하거나 포토샵 같은 거 하는데도 아까 1400F 쓴 것보다는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거의 1700F랑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 작업을 하든 게임을 하든 인텔의 i7 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5600X 가시는 게 여러분한테는 조금 더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300만원 대 견적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300만원 대 견적은 이렇게 가면 됩니다. 라이젠 5800X 가세요. 5800은 6코어가 아니니까 8코어예요. 아니 8코어는 인텔 1700하고 비슷한데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이래 생각할 수 있는데 코어당 성능이 5800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여기 1700이랑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멀티 성능이 한 20%는 더 뛰어나요. 그래서 이걸로 가면 CPU 가격은 비싸긴 하지만 여러분이 영상 편집하거나 렌더링, 인코딩, 음악 편집 이런 거 할 때는 확실하게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5800X가 워낙 CPU 기본 온도가 높다 보니까 얘는 공냉쿨러 쓰지 마시고 어제가 쓰면 LMX, 리큐맥스3 240이나 360 가시거나 레드빛 280 정도의 순행쿨러 가시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AS기간 좀 빵빵하고 이쁜 거 쓰고 싶으면 겟레드 AIO 240 정도 가시면 되고요. 대신 가격이 좀 비싸겠죠. 5800X 정도 가시면 보드에 너무 가선비 가선비 따지지 말고 아수수 터프 게이밍 B50 플러스 정도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좀 두꺼운 그래프 카드 써도 전혀 간섭도 없고 그리고 저 제품이 지금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쓰시기에 불평, 불만이 적을 거예요. B40보다 저장장치를 좀 더 많이 달 수도 있고요. 칩샷 대여폭이 높아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16기가 2개를 가시고요. 난 수수 게이밍 용도라 싶으면 8기가 2개 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3200 메모리 그냥 쓰셔도 좋고 여러분 수동 오버를 하고 싶으시면 요 3번에 3200에 CL14 요 메모리 쓰시면 좀 비싸긴 하지만 확실하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좀 높은 클럭 3733에 CL14나 CL16으로 수동 오버를 쓸 수 있습니다. 오버하는 방법은 제 영상이 있으니까 보고 참조하시면 되고요. 물론 가성비 생각하면 그냥 33 메모리 3200자 쓰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300만원 견적이다 보니까 그래픽 카드 뭐 넣었냐면 3080원 넣어요. 지금 3070Ti가 거의 막 130만원 가까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3080을 160만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만원 차이면 솔직히 3080 가는 게 좋습니다. 3080이 3070Ti보다는 20% 넘게 게임 성능이 좋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제 차이가 좀 나요. 게임 프레임이 체감할 정도로 그래서 70Ti랑 80Ti는 별로 추천 안 드리고 넣어놓긴 했지만 여러분이 웬만하면 3080은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뭐 좋은 제품은 그런 필요 없습니다. 전 제품 중에서 가장 싼 거 지금 시점에서 갤럭시 XG가 제일 쌀 거예요. LHR SSD는 여전히 P31 가장 추천드리고 조금 뭐 좋은 거 쓰고 싶다. 체감은 별로 안 되지만 그러면 그냥 PM9A1 정도에서 멈추시면 될 것 같고요. 파워 버튼에는 여러분이 3089 쓰실 때는 웬만하면 850W 쓰세요. 750W 쓸 때는 내가 꺼진 증상을 가끔 봤어요. 그래서 850W 쓰시고 850W 중에서는 포커스 골드 요거나 아니면은 클래쉬2 850 추천드릴게요. 요번에 클래쉬2가 케이블이 변경돼서 나왔대요. 18 규격 쓰던 걸 16 규격으로 좀 더 좋은 케이블로 변경돼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케이스는 DLX-E를 정말 강추하긴 하는데 요게 단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펜 분량이 좀 잦아요. 근데 그거 빼면 정말 좋은 케이스예요. 확장선도 좋고 쿨링선도 좋고 강판 두께도 10만원 이하의 0.9T 거의 1T에 가까운 가장 두꺼운 케이스거든요. 요거 우선 추천드리고 저는 마감을 좀 중시해요. 소음도 너무 안 시끄러웠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3000M으로 가시면 되고요. 저는 쿨링도 중요하고 마감도 좀 더 중요한데 약간 더 좋은 놈 없어요? 싶으면은 1200M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또 DLG31이라고 새로 나온 제품인데 그것도 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4개 중에서 여러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80으로 갈 경우 상대의 순행 달고요.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은 5800X에 3080 2열 순행을 달고 850W 골드 파워까지 넣었을 때 견적은 약 280만원 중반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고임이 포함하면 한 290 정도 되어야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80TI로 조금 더 좋은 거 쓰겠다면은 한 310만원 정도 들어가겠죠. 그렇게 짜면은 QHD까지 웬만한 게임 뭐다? 상업으로 가능합니다. QHD 144 모니터 쓸다? 쓰겠다? 그럼 딱 이견적으로 가십시오. QHD 144 모니터 잘 쓸 수 있을 거예요. 오션 타입 조금만 하면 대부분 게임이 100프레임 정도 나오거든요. 조금 사양이 낮은 게임들은 144 넘게 막 뽑아줘요. 하지만 4K 쓸 때는 4K는 아직까지 고사양 게임에서 이제 정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80 쓰더라도 4K에서는 60프레임이 풀업에서 안 나오는 게임이 넘치거든요. 3080도 마찬가지겠죠. 4K 모니터에서 게임 용도 쓰기에는 3080도 약간 부족함이 있다. 하지만 중업 정도 낮춰서 쓰신다면 4K도 사용할 수 있다. 정도로 언급을 하겠습니다. 작업 용도로도 5800X의 좋은 멀티 성능을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게임 용도도 거의 최상위 컴퓨터랑 500만원 째 컴퓨터랑 비교해도 프레임 차이가 거의 없는 그런 좋은 PC다. 라는 설명을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AMD 180만원 300만원대 견적이었습니다. 이번 견적은요 사실 추천인 견적이 아니에요. 인텔 240만원부터 330만원 인텔 상급 PC를 견적을 짜내는 건데요. 진짜 인텔 선호자 나는 내 프로그램에서 인텔 CPU 아니면 안 돌아가더라. 혹은 AMD에 진짜 안 좋은 기획이 있다. 난 그래서 꼭 인텔 가야 되겠다. 아니면 이 견적 가지 마세요. 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걸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QACD 게이밍 혹은 원컴 방송 렌더링 인코딩 편집용 인텔 상급 PC에요. 일단 CPU는 기본적으로 10700 노말을 우선 추천드릴게요. 이게 가성비에요. 10700 노말 빼고는 현 시점에서 10700 KF 정도가 i7 중에서 좀 저렴하고요. 11700 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자주 쓰던 10700 F 같은 경우에는 가성비가 좀 많이 좋지 않아요. 추천하기 좀 애매하더라구요. 그래서 걔네들은 일단 제낄게요. 제낄고 인텔인데 좀 고사양으로 짜고 싶고 그나마 가성비 잡고 싶다면 1번을 선택하면 되구요. 청자님 저는 인텔에서 최고의 멀티 성능을 가진 작업용 PC 특히 방송도 원컴 방송도 하고 렌더링이나 영상 편집도 해요. 이런 분들은 2번 가세요. 2번 가시면 되고 대신 가격이 좀 많이 띌을까요? 그리고 저는 주식 위주고 아니면 포테셜 라이트룸 같이 6스레드만 많이 갈구는 어도비 계열 프로그램을 쓴다 하면 3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서 가성비냐 아니면 저는 최고의 멀티 성능이냐 혹은 어차피 6스레드 정도로 커버되니까 그중에서 좀 빠른거 쓰느냐 1, 2, 3번을 위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시고 쿨라는 공통적으로 리큐메X360이나 아니면 NGXT 6X64 혹은 리안리 360 정도는 써야되요. 쟤네들 다 발열 심하기 때문에 어설픈 공렬은 커버 안되거든요. 공렬은 꼭 써야되었다면 녹트와 D15 정도는 쓰셔야 됩니다. 녹트와 U12 이런거 말고 좀 좋은거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정도 발열 해결이 됩니다. 그것도 뭐 전력제한 해제하거나 수동오버하면 커버가 안되요. 국렬으로는 각 제품별로 특징이 있는데 NMX360은 가성비 5년 AS의 제품이고 NGXT X73은 최고의 고성능 모델이고 리안리 갤러헤드는 이쁘고 좀 조용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특성이랑 취향에 맞춰서 선택하시고요. 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MSI Z50 토피도를 추천드릴게요. 지금 저거는 듀얼렌을 쓰는데 사실 뭐 듀얼렌이라는게 크게 의미있지 않습니다. 렌 하나 고장났을 때 다른 렌 쓸 수 있거나 아니면 윈도우에서 2.5기가 렌 못 잡을 때 1기가 렌 쓸 수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로 자동으로 잡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걸 빼고 생각하더라도 토피도가 매우 저렴하게 나왔고 전원부가 나름 튼실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CPU 어느걸 쓰시던 토피도 정도면 해결이 됩니다. 혹시나 MSI 제품이라서 토피도가 AS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 그냥 Z490 플러스셔도 돼요. 11세대 쓸 때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라는게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10세대랑 쓸 때 요거 선택하시고요. 이런 분들 별로 없을텐데 지금 아펙스 보드 있잖아요. 저게 오버하기에는 정말 좋은 보드거든요. 그래서 요걸 새 제품을 사시는거 오버에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볼 만합니다. 지금 이거 밀어내기 때문에 중고시장에서 20만원에 풀리고 있어서 굳이 새가 안사고 중고시장에서 20만원째 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리같은 경우는 작업을 염두에 두고 일단 제가 짜는 견제이기 때문에 인텔 메모리는 16기가 2개 쓰시는걸 우선 추천드릴게요. 난 게임밖에 안할 때 솔직히 인텔 가면 안돼. 16기가 2개 3200 메모리 쓰시고요. 혹시나 난 수동오버 좀 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어 밑에꺼 립조스라든지 올라와이 메모리 쓰시면 되는데 지금 이거 8기가 2개 기준으로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16기가 2개 살려면 이 가격에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200만원 중반을 생각하신다면 3070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300만원 이상을 생각하신다면 3080으로 가시면 됩니다. 1,700스든 1,900스든 1,1,700스든 게임 프레임 차이는 생각보다 크게 차이 나지 않아요. 혹은 예산이 3070보다 약간 더 쓸 수 있다 그러면 3070Ti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걸 쓰시면 되고 3080에서 한 2,30만원 더 쓸 수 있다 그러면 3080Ti 중에서 제일 싼 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성전이 3090은요? 3090은 8080Ti랑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굳이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산에 따라서 200대다 이 앞에 이 둘 중에서 하나 300대다 이거 둘 중에서 하나 가시면 됩니다. SSD는 P31을 여전히 가장 추천드립니다. 특히 인텔 10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대피 PCIe 4.0 엔더투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다 980 프로 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인텔 11세대 쓸 때만 3번을 선택하시고 그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P31 가시면 됩니다. 파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3070이나 3070Ti 쓸 때는 750W로도 커버가 됩니다. 마니 클래시2나 시소닉 GM750 혹은 FSP 하이드로 G프로 750 이 셋 중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80이나 80Ti 가실 때는 델타 850 플래티넘 아니면 GM850 아니면 클래시2 850 정도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네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순행 쿨러 단다면 500DX 보지 마세요. 순행 쿨러는 메시파이2 아니면 1200M DLX2 DLG 31 혹은 3000M S830 이 정도에서 고르세요. 이 정도에서 고르시고 여러분이 공냉 가고 소음을 조금 신여 쓴다고 했을 때만 500DX 보면 됩니다. 얘는 순행 달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상단 순행 호환성이 매우 안 좋고 전면에 달자니 아쉬움이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 순행 가신다면 아 순행이 참 공냉 가신다면 D15 구하신다면 500DX 달고 상단에 살런트 윈펜 2나 3 한 2개 정도 추가하시면 조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짰을 때 10700에 3070 32기가 메모리는 약 240만원 245만원 사이에 견적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 고임이 포함하면 한 250만원 견적 되겠죠. 대부분 게임 FHD에서는 풀업으로 잘 들어가고 QHD에서도 옵션 타입 조금 하면 게임 즐기는 불편함이 없다. 그리고 10700이기 때문에 멀티 성능도 꽤 괜찮아서 여러분 어더비 계열 작업을 하실 때도 크게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견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080의 경우는 3070이나 2080 Ti 대비 거의 20% 이상 성능이 좋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이 이 앞에 견적보다는 20%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되고요. 얘는 이제 QHD144 모니터도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 아주 고성능 게이밍 PC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만구백하고 조합했다라는 견적을 생각하면 만구백은 이제 10코어 20스레드죠. 그래서 음 여러분 영상 편집 이런 거 할 때 4K 프리뷰하면 막 끊기잖아요. 그런 증상이 확연하게 줄어들어요. 딴 거는 별로인 것 같고 영상 편집할 때는 괜찮은 그리고 영상 편집하고 게임도 할 때는 괜찮은 견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X는 다소 비싸서 320만 원 정도가 여러분한테 소요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인텔 견적 마무리 지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순수 게이밍 유저 아니면 인텔 선호자 아닌 이상은 이 견적을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더빌 계열 요새는 AMD 쪽으로 가도 별 오류 없이 잘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AMD 쪽이 멀티 성능이 똑같은 코어일 때는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진짜 끝판왕들 한 번 보겠습니다. 300부터 560만 원 견적 AMD 5900X나 5950X를 선는 견적입니다. 베르메르가 요새는 물량이 조금 넉넉하게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비싸서 안 팔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5900이든 5950이든 구하기 어렵지 않은 편이고요. 예산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사실상 5950X를 풀로 다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2번 굳이 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영상 편집할 때 2번을 써봤는데 한 80%밖에 안 갈 겁니다. 영상 편집에서도 코어를 다 못 써요. 이게 16코어라서. 쿨라 같은 경우에는 NMX360으로도 아주 충분하고요. 리안리 AIO 360 쓰던지 크라켄 쓰던지 여러분 취향 따라 쓰세요. 리안리 AIO 360은 좀 조용하고 이쁘고요. 크라켄 X73은 가장 성능이 좋고요. AS도 가장 길고 그리고 리큐멘X 360은 성능은 좀 떨어지는 대신 5년 AS에 이쁩니다. 여러분 취향 끝까지 좀 싸요. 그러고 보드 같은 경우에는 프라임 XO 측은 프로를 넣어놨는데 요게 지금 품절일 텐데 내가 알기로 이번 주말 정도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거 쓰시거나 지금 품절이라서 못 사는데 당장 컴퓨터 사야 돼요. 그러면은 XO 측은 터프 프로나 플러스 쓰시면 됩니다. 두 개 큰 차이가 없으니까 여러분 취향 끝 쓰시고 프로가 약간 더 좋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AMD 보드를 쓰고 싶다 싶으면 그냥 다크 히어로 쓰시면 돼요. 다크 히어로가 여전히 오버도 잘 되고 뭐 가격도 최상급 치고는 크게 비싸지 않은 편이고 확장성도 좋은 편이고요. 렘 오버만 빡빡하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 7세트 대역법 같은 게 중요하잖아요. 저장장치 많이 안 달 거니까요. 하시는 분은 유니파이 X 쓰시면 됩니다. 당연히 작은 용도를 쓰기 때문에 메모리는 16기가 두 개를 넣어놨고요. 3200 메모리를 기반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혹시 수동업에서 쓰고 싶다고 하면 3200에 C14짜리 트래던트 제품 쓰시면 됩니다. 지금 메모리가 좀 내렸기 때문에 16기가 두 개 사는 것도 크게 부담은 되지 않더라고요. 저번 달 대비 XMP 메모리 쓰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위에 세 보드 다 목록에 있는 G-SKIT 3700 CL18 트래던트 Z 쓰시면 돼요. 이거 지금 CL16짜리가 아니고 18짜리이기 때문에 좀 싸더라고요. 32기가인데도 26만원 밖에 안 해요. 가성비 XMP 메모리라고 해야 될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300대 초중반이면요. 3070 구할 수 있는 게 제일 싼 거 사시면 되고 300대 그냥 중반이면 3070Ti 중 구할 수 있는 게 제일 저렴한 거 사시면 됩니다. 나는 400만원 정도인데요. 400대 중반인데요. 하면 3080 중에서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게 가장 싼 거 사면 됩니다. 지금 아마 갤럭시 SG가 제일 싼 거예요. GP, GPU가 좀 중요하신 분들은 그냥 3080Ti 정도까지 가면 됩니다. 3080Ti하고 3090은 CUDA 프로세서 개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GP, GPU로 연산용을 사용했을 때 큰 성능 차이가 없습니다. SSD는 여기서는 PM9A1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PM9A1이 일단 정품이 아니니까 제가 2순위로 내려놓긴 했는데 저거 쓰셔도 문제 없고 그냥 P31 쓰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나는 이미 이거 가격대가 너무 비싼데 좋은 거 쓰고 싶다 싶으면 980% 쓰셔도 됩니다. 파워는 델타 850이면 여러분 590X에 3090 써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플래티넘 제품 이거 쓰시면 근데 좀 넉넉하게 쓰고 싶다면 시소니 포커스 GX1000이나 마니 크래슈트 1050 쓰시면 될 겁니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 특징이 좀 있는데 일단 메시파이2는 이게 상단 호환성이 조금 떨어지긴 해요. 하지만 아까 제가 적어놓은 것 중에서 X63을 제외하고는 다 호환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X63 빼고 X63은 라지 두께가 딴 애들보다 한 2mm 두꺼어서 가끔 간섭 생깁니다. 보드에 그거 빼면은 이거는 이제 쿨링도 괜찮고 마감도 괜찮은 케이스고요. 확장소도 쓸만하고 디파인 7XL은 상단에 좀 높이가 더 높아서 X63 같은 것도 간섭이 없습니다. 더불어서 얘는 이제 저소음 기반이기 때문에 전면이 막혀 있잖아요. 근데 또 옆면은 좀 많이 뚫려서 소음을 잘 잡을 수도 있고 쿨링도 괜찮은 좀 비싸긴 하지만 좋은 케이스입니다. 이거 쓰셔도 괜찮고요. 송주님 저는 케이스는 생각보다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소음에 민감하지도 않고 좀 싼 거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1200M 쓰시거나 DLZ31 쓰시거나 DLX21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견적을 짜면요. 5900X에 3070을 짜면 뭐 FHD에서는 게임 충분히 잘 들어가고 이 5900X가 무려 12코어 24스레드 압도적인 멀티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CPU 성능에 중점을 두어서 렌더링 인코딩 종류에 멀티 성능이 중요한 사용 용도에서는 정말 괜찮은 PC가 될 거예요. 예산은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70TL을 짜면 310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590X에 3080이나 5900에 3080 거기다 XMP랩 넣고 히어로 보드 넣고 이렇게 완전 최고급으로 짜시면 400에서 430만원 CPU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5900 샀냐 5950 썼냐 에 따라서 다르겠지. 그렇게 견적을 짤 수 있어요. 게임에서는 거의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멀티 성능도 최상급이기 때문에 작업이나 게임이나 1티어급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미친차 590X에 진짜 비싼거 다 넣고 3090까지 넣는다면 거의 600만원 견적까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건 좀 환상의 견적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5900X에 딱 그 X5측은 프라임 프로 쓰시고 여러분이 3080 정도만 짜면은 진짜 뭐 500만원짜리 600만원짜리 크게 부럽지는 않을거에요. 자 그렇게 여러분한테 40만원부터 600만원대 견적까지 싹 다 정리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번 딸 대비 그래픽카드 오른게 눈에 보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견적이 10만원에서 20만원 가까이 오른게 보여서 마음이 좀 아프실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메모리나 보드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변경을 해뒀습니다. 약간이라도 가성비 잡을 수 있게 어쩔 수 없이 사야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컴퓨터 사기 좋은 시기가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웃는 얼굴로 좀 더 저렴한 가성비 좋은 견적으로 만나 뵙고 싶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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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